뒤에 검은색 삼각형에 서주세요 검은색 삼각형 자 손인사 부탁드려요 손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 하트 자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자 보라트도 부탁드려요 보라트 자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자 클라스 이번 포인트 한번 동작 좀 보이세요 자 클라스 이번 포인트 한번 동작 좀 보이세요 자 새해니까 팬들한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네 우리 클리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솔라씨와 함께 행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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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